뭘 준비했을까? 이게 뭐야 우진아? 설명 좀 해봐. 우리 아빠꺼는 여기가 엄마꺼야. 어? 어머! 엄마꺼는 몇 겠냐나? 아빠랑 정화야? 아빠꺼는 누구지 알아요. 우진아 설명 좀 해줘봐. 저거 계산기 아니야? 이게! 나 아빠꺼부터 설명해줄게. 이건 아빠가 오늘 맥주안주로 먹으라고 수줏다리로 샀고. 땡큐! 아빠가 좋아하는 가지니까. 맞아. 계산기는 아빠가 회사 일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 이거 펜은 그 뭐지? 아빠 손가락으로 터치하기 싫 때 이걸로 이렇게 톡톡톡으로 하라고 하고. 이거는 아빠 일계획표라고 샀어. 아 아빠 계획해서 하라고. 아빠 우진이가서 뽀뽀. 박수 브라보! 오! 오! 땡큐! 엄마 아빠는 뭐가 이렇게 많아? 예쁘게 포장돼있어. 엄마가 맨날 핸드백 맨날 필요하다고. 엄마 그거 완전 필요해. 이거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샀고. 3천원 써있잖아 거기. 이거 엄마 예쁜 모자도 그냥 샀고. 이쁘다. 엄마 약간 피크닉 같은 거 좋아하니까. 괜찮으라고 샀고. 이거는 엄마가 한 번 열어봐. 알았다. 이거 다 설명해주고 있다. 이거 핸드크림은 내가 올리브형 가서 샀어. 오! 진짜 너무 고마워. 핸드크림 필요했는데. 엄마는 약간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싫으니까. 응. 냄새 적게 나는 라일락으로 샀고. 너무 고마워 고마워. 웬일이야. 이건 엄마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샀어. 오! 좋아! 아크릴 페인팅. 오! 완전 좋아하는 거야. 좋아. 이제 한번 이걸 뜯어봐. 알았어. 야. 아까는 5천원어치가 이렇게 안 나왔네. 아니야 이거 9,900원이야. 야. 알았어. 엄마가 이 선물 한번 뜯어볼게. 어. 괜찮아. 이제 그러면 tower자?